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을 갖고는 허철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셨습니다. 100% 웃음 청정 프로그램 가족을 학과 오늘도 남성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소년 같은 남자 이영범 씨. 어서 오세요. 난 기료 이오라오 김재호 씨. 미스터 빌리포 알기프완 씨. 럭셔리 페이스 박희순 씨. 오빠만 믿어 박현빈 씨. 자, 여기에 맞서는 여성팀은요. 네, 만만치 않은 순수 미녀들만 오늘 선별했습니다. 소녀 같은 여자 진미령 씨. 어서 오세요. 소사 소사 뭐 소사 김보아 씨. 팀 안에 쏙 들어오는 그녀 이재훈 씨. 소질러의 돌변인 미스티레인 정경미 씨. 고구만 해도 기분 좋은 인간 엔돌핀 미라 씨. 어서 오세요. 고맙어요. 자, 우리 뒤에 계신 어머니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성팀. 네, 남성팀은 충남 부여군 구뚜레은산 농가 주부 모임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성팀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오늘 여성팀은 굉장히 멋있으세요. 서울 강북 도봉 녹색 어머니 회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봉 녹색 어머니. 자, 우리 팀이 정말 너무 멋져요. 고맙습니다. 자, 가져오라고 하고 맨 먼저 인사드리는 순서는 바로 이거예요. 빙산의 일가. 네, 뭐 간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보이시는 자음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자음 번갈아 가시면서 공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셔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진미령 씨, 이형구 씨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주 대단합니다, 응원이. 군부대 같아요. 기간 넘치겠습니다. 네, 기간 넘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관리에 넘어서서 저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 둘, 셋만 못 맞추면 찬스는 넘어갑니다. 이영병씨부터 먼저, 다음 선택! 미흥! 말의 미흥! 열어주세요. 오, 십장부터! 이야, 팔자도 세다. 자, 김미령씨 선택! 미흥! 복동 안타! 자, 하나, 둘, 셋! 넘어가고, 이영병씨 선택! 시읒, 기역, 기역! 이야, 왜이래! 그러나, 여기서도 맞출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끝났고, 자! 니은! 니은! 가만히 계세요! 니은! 니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신뢰화! 정답! 월남에서 돌아온! 들어가세요! 네! 자!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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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자, 김보아씨, 김재호씨 나오세요. 아, 남성팀 긴장했는데요. 140이라고 해서, 아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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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여성팀이 먼저, 합격을 하겠습니다. 아, 니은! 니은! 나의 니은! 열어주세요. 니은! 어, 니은! 니은! 아이씨가 들어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설마! 하나, 둘, 셋, 끝났고. 자, 김재호씨. 오니! 자, 김재호씨 선택! 히익! 히익! 아우, 불꺼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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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은! 없죠? 아이고. 좋아요.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쌍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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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따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김봉하 씨가. 아니, 정답. 하나, 가져가, 가져가. 둘. 가져가. 미안해. 다, 다, 다. 셋, 끝났어. 김봉하 씨. 아, 선택하고. 이윤, 이윤? 네네, 이윤. 네, 이윤. 이윤, 이윤, 이윤. 아예, 이윤. 이윤. 아니다. 자, 정답을 얘기하세요. 일단은 아니 땡 골뚝이 연기날까? 실험군. 정답. 나이 땡. 나이 땡. 나이 땡. 나이 땡. 나이 땡. 나이 땡. 박현빈 씨. 박현빈 씨. 민현 씨. 민현 씨. 민현 씨.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박현빈 씨. 맞습니다. 이번엔 박현빈 씨. 자, 선택. 미응 가겠습니다. 미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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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꼴랑. 뭐? 자, 좋아. 다음. 니은. 니은. 없어. 하나 꼴랑도 없어. 박현빈 씨.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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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꼴랑. 이응. 두개 꼴랑? 두개. 몇개 원하세요? 두개만? 하나 둘 셋 끝났고. 자, 다시. 민현 씨.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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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옷. 없어서. 이야, 꼴랑도 없어서. 벌레. 자, 정답. 자. 지은. 지은. 어? 좋은 좋아 하나 둘 셋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실험 남성팀 하나가 들었네요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박수 이번에는 단체전이 팀 대결 이거 살벌합니다 이번에는요 개인전하고 달리 저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공통점 그리고 그 단어들을 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공통점과 그 단어를 다 채워주신 팀에게는 더블 점수를 드립니다 첫번째 힌트 먼저 초성여러분 무르푸브 스르푸브 스르푸브 도대체 저게 공통점이 뭘까요? 크로스 하나 둘 셋 허리 없습니까? 종선까지 열어보죠 종선 열어주세요 어? 많이 올리지 한데 오늘 왠지 세계의 종선만 스쿨 스쿨 모르시겠어요? 어렵다 그럼 정답 운동선수 실러폰 오 이야 아니 자자자자 뭐야 자 위에부터 마라드라 마라드라 사라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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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키로니 호나우드 오케이 맨 마지막에 뭐야 칼루이스 칼루이스 예 담아셨어요 마라드라 샤키로니 호나우드 칼루이스 이래서 남성팀 더블리 점수 이야 아니 신대미 초선 열어주세요 이동의 힘차가 좀 많습니다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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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재밌어요 이 시간에 두무르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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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무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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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습니다 한 둘 셋 자 종성까지 열어드리죠 종성 열어주세요 종성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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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제목입니다 네 노래 제목입니다 네 종성장 노래 제목입니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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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멤버가 매일 이게 뭐냐 자 봉선의 인정 하나 있고 밀리리리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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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 쌩글라 썰어 자 대머리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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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긴 회운어 오케이 마지막 한 줄 이게 뭐야 18세 순정 예스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가정으로 할 거야 퀴즈 오이다 회복 5위 노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를 맞추신 분은 뒤로 가시고요. 못 맞추신 분은 제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같은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문에 나와 있는 답을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한 팀이 다 정답을 맞추시면요. 마지막 이렇게 신나는 댄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볼 때는 어디 긁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논센스 문제. 아주 쉬운 불러드리겠습니다. 비는 비인데, 양귀비처럼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눌러! 재미령 씨. 하나, 둘, 셋, 끝났고. 시간 초과. 이영범 씨. 도깨비. 도깨비. 양귀비. 빨리 내려왔어. 양귀비. 양귀비. 예문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양귀비. 일러, 서세요. 재미령 씨. 수제비. 수제비 통과. 쌀비비. 쌀비비 통과. 가리비. 가리비 통과. 구비. 통과. 아, 잠깐. 삼음절 단어. 자, 김재우. 수제비. 수제비 통과. 미스터비 김태환. 사이비. 사이비. 오빠, 틀려. 가리비. 가리비 통과. 박윤비. 도깨비. 도깨비 통과. 마지막 하나. 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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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려라. 하나, 둘, 셋. 두까비. 아, 두까비. 시간 초과. 자, 이리 왔어. 두까비? 두까비. 사이비. 사이비. 수제비. 수제비. 싸리비. 싸리비. 쌀비비. 아, 안돼. 싸리비 맞다, 맞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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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오세요. 자, 우리 남성 팀들. 같이 정달아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반성들도. 아무나 춤출 자격 있는 게 아니고 참아야 돼요. 아무나 춤출 자격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롭죠. 다음 문제로 들어가요. 두세우로 얘기해서 속으로. 네네.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이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아야, 신빙이도 빨랐어. 골롬비아. 골롬비아 통과. 칠레. 칠레 통과. 에카도르? 에카도르 통과. 에카도르 통과. 멕시코? 멕시코라. 잘 했는데, 이형범 씨. 브라질? 브라질. 칠레. 베네주엘라. 예문에 있는 거예요. 예문에 있는 거예요. 자.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통과. 통과. 아르헨티나. 통과. 아르헨티나 통과. 콜롬비아. 콜롬비아 통과. 칠레 안 칠레 칠레. 통과. 에카도르. 통과. 통과. 정답. 정답. 에카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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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나도 모르게 설렁한데. 자 다음 문제. 형형색색. 에? 형형색색. 아 네. 이것처럼 같은 한자가 두 개씩 중복되는 네 글자 이루는 사자상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빨랐어. 죄송합니다. 자 사사건건. 오케이 통과. 시시각과. 오케이 통과. 정정당당. 오케이 통과. 가가호호. 통과. 몰라. 허허 실실. 오케이. 예 좋아하세요. 야 이거 완전히 완패냐. 저 주장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십니다. 뭐 주장은 왜 탓해. 준비 시작하면요. 구절을 보시는 게 아니고 누르시는 거예요. 야 몰라. 미리 예약해놔 예약해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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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음. 문제입니다. 속담 구절에 발이 나오는 속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눌렀어. 발이 나와요 속담에. 발이 뭐죠? 발. 하나 둘. 발은. 셋 끝났어. 자. 자 뭐지? 닭 잡아먹고 오리발. 오케이 통과. 발등에 불 떨어진다. 오케이 통과. 발 없는 말이 천리당. 오케이 통과. 맞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오케이 통과. 뭐지? 발발이 사냥제. 발발이 사냥제. 하나 둘. 발발이 사냥제. 셋 끝났어. 자자자자. 왔어. 왔어. 됐어. 됐어. 준비 준비 준비. 셋 끝났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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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 조성팀. 안돼 안돼. 안대. 자. 안 돼. 잘 없는 말이 천리당다. 좋아요. 맞아요. 아이씨. 닭 잡아먹고 우리 마이틱 치킨다. 발등에 불 떨어진다. 오케이 통과. 새바란띠. 동갑지 말리 떨어진다. 새바란띠가 어딨어. 민아 도끼에 마이틱 치킨다. 나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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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예 좋았어요. 자. 다음 문제. 이건 진짜 잘하십시오. 응? 지금 나몰라 패밀리가 나와있잖아요. 네. 곡 한 번만. 나몰라. 힙합의 매력에 집합을 한. 우리는 나몰라. 베빌리 베빌리. 베빌리 베빌리. 자 여기에서. 네네네.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김보미씨. 몰라. 몰라. 이렇게 나몰라처럼 몰라가 들어가는 노래 제목과 그리고 그 부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과 함께 가사에 몰라가 들어가는 부분만 불러주세요. 사랑밖엔 난 몰라. 아이구야. 자. 주장 목숨 왔어. 노래. 사랑밖엔 난 몰라. 통과. 나 몰라. 비밀리에 사랑해요.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부끄러워요. 어 통과. 엄정아 몰라. 오케이. 박희숙인가. 난 노래를 몰라. 제발. 웃기지도 않았잖아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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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사랑밖엔 난 몰라. 제발. 제발. 사랑밖엔 난 몰라. 네. 통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갈무리 갈무리 갈무리. 오케이. 댄서의 순정. 댄서의 순정. 이름도 몰라요 성적이야. 통과. 이거 해야지. 엄정아 몰라. 몰라. 통과. 미라. 태임이 혼자 얼마나 애태운지 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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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성팀의 주부님들은. 어 지금 계속해서. 헤엑 헤엑 시작. 우리 남성팀의 주부님들은. 그냥 편안한 스타일. 조시고. 근데 주무실 것 같아요. 자. 자지 말고. 계속해서. 방과. 방. 사이. 네. 방과 방 사이. 방과 방 사이.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를 보시고요. 어 남성분들이. 그거 오직. 말 없이. 대피어로만. 설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전달.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영곱씨. 시작하세요. 이겁니다. 아 생각 좀 하셨어요. 됐습니까. 네. 준비. 시작. 문 열어주세요. 뭐야. 아이야. 어이. 야기가 맞는다 해. 야기하면 안 돼. 야기하면 안 돼. 어이. 야. 아. 하하. 하하. 고맙소. 빨리. 빨리 가. 아. 자자자자. 예. 오. 아. 오예 자 박유미씨 뭘까 뭘까 모르면 모른다 그리 무슨 곤충 같은데 곤충 뭐 메뚜기 사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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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네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해보세요 하신거 요것이 뭘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낯선사람이네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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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셨어요 정답 정답은 낯술 낯술이야 자 주사 사마귀 사마귀 정답 예 자 진미령씨 뭐 김보아씨가 떡 받치고 있으니까 괜찮을거에요 김본민씨 이번에 좀 쉬운거 드리십사 근데 이게 쉬울까 쉬울까 요건 뭐 주특기 아닌가 싶어요 하나 둘 셋 자 문 열고 문 열고 크로스 도착 오마귀 도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선무당 그리고 구 무당 아니 하나만 무당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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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는거죠 자 해보세요 그렇지 무속인 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 그러나 한 사람 빼고는 한 사람은 굿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40점 가져갑니다 40점 아실까나 모르겠어요 안방에서 보시는 건 방과 방 사이 자 이영범씨 이번에야 설마 이거 특징을 먼저 잡아야 돼 이거 잡고 아 준비 시작 주세요 이야 이건 뭐 이건 뭐 옳지 옳지 기가 막히다 알았어 벌써 여긴 옳지 옳지 예 치어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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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그대로 하세요 응 그렇고 뭐를 잊고 자 자 정답은 두사 잠깐 뭐예요 원더걸스 하하하하 뭐야 그래 내가 바꾸자 그랬잖아 내가 바꾸자 그랬잖아 그냥 그 저에게 바꾸자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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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답 도둑 판호선이 나오자 답 파리? 눈이 한쪽이 멍둥이에요 아니요 반달곰? 정확하게 해보세요 뭐야? 뭐야? 이거는 뭘 뜻한 반달곰 반달곰 빈보아씨 20점 가능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CF 이상한 나라의 CF 이상한 나라의 CF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갑작스런 여행을 떠나게 된 아내 아직은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이들이기에 아내는 참아발을 떼지 못했는데요 가난 아이를 보자 급기야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아내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갈 곳은 바로 화장실 덤배로 고생하니라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죠 미안광고였습니다 여기 학문에 힘쌓할 사람도 있습니다 식은땀 흘리며 편의점에 뛰어든 이 남자 급한 볼일을 참다못해 뿡 일단 작은걸로 대형사고 막았고요 축각을 건드세우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에 비해서 말귀가 어두워 잔돈을 느껴주는 할머니 시가 급한 이 남자 어떻게든 할머니를 도와 대사를 하려는데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참고 또 참고 급기야 남자 얼굴 색은 흑빛이 되어 갑니다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더더른 남자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죠 더 이상 휴지가 필요없죠 속옷이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광고하는 걸까요? 이형범씨 무슨 광고 하세요?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설사약? 설사약 답 김지호씨 계산기요 계산기 보청기 보청기 왜? 저 계속 못 들으시니까 박윤선씨 기저귀 기저귀 왜?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박윤선씨 속옷광고 속옷광고 나름대로 저마다 생각이 다 있으시네 네 진미령씨 저게요 아 그 혼자 일을 봤잖아요 네 그 냄새를 없애는 방향제가 돼요 여보세요 네 계산기 앞에서 사람들을 냄새 안 나게 오 방향제 방향제 기가 막힌 생각 왜냐면 저는요 그 지금 계산기가 할머님 행동이 느리시기도 하지만 그 계산기 자체가 오래된 거예요 B 손이 났죠 네 빨리 요거만 살짝 눌러도 계산이 되는 네 최첨단기를 선전할 것 같아요 이재연씨는? 휴대용 화장실 같은 대용품 예를 들면 팬티를 입고 다니면 화장실이 어디 급할 때 볼일을 봐도 되는 그런 거 어 그 계산하는 것에 좀 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흡이 되잖아 네 자 적어주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볼일을 보는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안절부절 못하는 그 남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발 고자주세요 네 바코드 기계 남성들 자 빨리 오 왜 바코드 기계 왜 바코드 기계 그냥 빨리 딱 찍으면 바로 되니까 계산이 계산이 해야 되잖아요 계산이 어차피 오케이 바코드보다는 이게 더 좋죠 자판기 띡!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판기 바꿀래요? 네 나 그냥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바코드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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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뭐 바꿔도 돼요 바코드 돼 바코드 돼 바코드 돼요? 우리가 늦게들 이해하시네 바코드 돼 바코드 돼요 이거 우리가 야심하게 준비한 바코드? 바코드?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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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죠? 쌀 것 같은데 이분 바코드 오우 실수했네요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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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머리 팍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자 했던 맹세를 두려워하고 이 부부 아침부터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이처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말이죠 아내가 함정에 걸려들자 회심의 미소를 남기는 이 남자 그러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고 여자가 파놓은 함정도만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 곳곳에 구사리고 있는 부부의 위험한 함정들 두 사람 왜 이렇게 소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죠? 오우 엄청납니다 기스포카 강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사랑은 곧 전쟁이라고 했단가요? 심지어 있는 열쇠를 옮는 척 여자를 속이고는 뉴이 자동차에 오르는군요 뒤늦게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여자 오늘은 여자가 제대로 한 방 먹는군요 아침마다 자동차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부부의 전쟁같은 이야기 나만의 것이길 원하는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고음회사인 줄 알았네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무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남자 허나 그만 자전거가 망가져서 강해에 떨어지고 맙니다 급한 마음에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나가던 자동차 근데 쌍라이트 대신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은 사람이 전구 역할을 대신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전구가 직업인 이 남자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일토로 가야합니다 바람보다 빠른 날을 이용해서 무사히 쉐입! 겨우 지각을 면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샹들리에 친구들의 눈총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주인님의 저녁 식사 시간을 마쳤군요 안도하는 마음에 껌까지 씹어주는 여유 이제 불을 밝힐 일만 남았는데 문제입니다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 샹들리에를 밝힐까요? 자 미흥범씨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불이 밝혔을까? 뭐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풍선을 불지 않았을까요? 풍선을 김재훈씨 풍선? 왜왜? 그냥 풍선껌 선전같아요 인간 되게 빛이 나는 풍선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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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불을 밝힐까? 저 남자가 우리 답은 벌써 다 나와있거든요 얘기해봐 거기에 답을 뭔데? 코믹영화야 보니까 개성들이 강한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야광 팬티를 입고 갑자기 옷을 쫙 벌릴 것 같아 야광 팬티를 입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재윤씨 이재윤씨는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불을 밝힐까? 터본을 쓰고 있었잖아요 아까 터본을 이렇게 딱 벗으면 어 머리를 이렇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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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런거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자신만이 갖기는 독토한 상상이요 그렇죠 이걸 저희들은 원하는 거예요 뭐 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속상해 가르쳐주마 자! 누굴까? 우리는 아지 네 적어주세요 어떻게 했을.. 무슨 광고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 이빨을 그려버려 깨끗한 진정 곤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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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자분 뭐예요? 치아 치아 미백효과 해가지고 치아로 밝히는 거예요 아까 김부하 씨는 뭐 그게 어떻게 그건 다 그냥 연막 피는거죠 연막 피는거죠 저희는요 더 디테일하게 2로 밝히는데 송곳니 2개로 네 선배님이 그리셨습니다 근데 왜? 왜? 송곳니가 아니면 그린거죠? 정답 치아 확인 껌을 씹었습니다 어우 열심히 씹어요 이야 바로 씹으면 치아가 하얗게 되는 미백 미백 미백에서 절였어요 치아를 일에서 태워준다 이래서 양 팀 다 점수 드릴 이야 아우 대단한 상상력 이야 이거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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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문제를 내고 맞추시는데요 높낮 vamKA 높낮이가 다른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마이크를 찾아가셔야 돼요 체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마이크를 소리가 나는지 찍어야 되니까 운도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첫 번째 남성팀 시작할 텐데요 90초 드리고 10문제 이상 맞추시면 더블 점수 드립니다 더블 점수 있는 거에요 오케이 더블 가자 세우 김태학 저 1조 준비 시작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거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거 호랑이인데 작아 작아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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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도 추우면 아내 뭐 입으셔 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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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걸렸어 통과 통과 무정 걸릴때 발음은 아 죄송합니다 패스 자 형 어렸을 때 한 거 뭐지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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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이어 대신 총맞아 주는 사람 보디가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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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즘엔 자주 다니는데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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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이야 뭐라 그래야 돼 참새 쫓는 사람 허수아비 허수아비 오케이 벌레인데 벌레인데 바퀴 달렸어 바퀴벌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오케이 좋아 자 빨리빨리빨리 형들 우리 컬트 형들 좁은데 우리 컬트 형들 좁은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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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 잘했어 아 모두 맨무제 아우 보게 아우 좋아 허수아비가만 더 맞췄으면 더블 점수인데 자 다음 씨름이 형 씨 네 어이 네 아 아 아 아 안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아 이거요? 내려놓으세요 준비 네 시작 어 겨울이면 해 저기 뭐 배추 어 맞아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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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병이야 왕자병 말고 아 공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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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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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것도 먹어 어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꿈뚝꿈뚝 돌아다녀 소라 소라 비슷하게 생긴 거 세 글자 변데기 변데기 아니 아니 말고 말고 저기 변데기 변데기 아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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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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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소리나리 많이 긁혀주세요 아니 사과 사과 하하하 하하 자 어 올빼미 같은 거 밤에 눈 이렇게 돼서 허허헣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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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주도의 만어 바닷속에서 뭐 끈의 눈 아니 아니 그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아줌마 어디 계세요 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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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손가락 말고 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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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까 봉준병 말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다음 남편집 시작! 그 시골에 있잖아요. 경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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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에 촛불 꽂고 이렇게 생일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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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내감이 기가 많죠? 다람쥐! 그거 파리 말고 모기! 모기! 그거 12월 25일을 뭐라고 그러죠? 해글자로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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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줄 서 있는데 중간에 가로채서 서는 거 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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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끝으로! 세치기! 오케이! 그거 말이 달리는 거 두 글자로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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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순한 뭐라고 그러죠? 그 영서 말고 양! 양! 좀 빨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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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자 말인데 이렇게 얼룩덜룩한 말이 있어요 얼룩! 통과! 한번에 통과했어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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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을 쳐 그물을 치지 이게 두 글자 오케이 거미 거미 자 이게 일은 이 일은 사 이걸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다리 힘 풀렸어 다리 힘 풀렸어 다리 힘 풀려서 열 글자 직접ываем 실패 점검 즈이 3 sets 기ums를 꼬부시! 통과! 여기 달린 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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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과! 동물이야, 동물! 부급자! 동물! 돼지! 돼지! 통과! 우는을 타고! 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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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아, 크리스마스 날 우는 애, 나쁜 짓 하는 애들한테 안 와요. 양마로! 아니, 아니! 사사할아버지! 나크로스! 뭐야? 와, 잘 치렀네! 하하하하 어, 그... 라면 말고, 국수면 빨리 굵어! 굵어! 아니, 아니, 아니! 굵어, 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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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기 한 50m, 100m 되는 데서 이렇게 뛰어내려! 아! 아니,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뭐지, 전부! 통과! 동물, 동물, 동물!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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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룩... 얼룩소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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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졌어! 아, 이렇게 손가락 없는 장갑, 이렇게! 봉우리 장갑! 봉우리 장갑! 봉우리 장갑! 봉우리 장갑! 늪지대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두 글자! 아, 우와! 열대! B번, 선수! 이제 이거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요. 이제 이거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제 이거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요.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외국 미녀분들이 허밍으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거예요. 아니요 해요. 그쵸. 근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 허밍을 들으시고요. 노래 제목 그리고 그 노래까지 완성해주시는 팀이 오늘 섬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더불은 없어요. 자 첫번째 문제 자신있게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밀라라고 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응. 나는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나 잘 못해요.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진짜. 안녕하세요 브라닌입니다. 미안해요 MC입니다. 하지만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의 며칠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ranges из них я 원래 한국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노래 잘 듣고 맞춰주세요. 나 나 나 나 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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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고 싶어 뭐가 나 нем 나냐나라 나 나 무슨 뭐가 나왔어요. 뭐가 보고싶은데 어 안 hop BOB 어떤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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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남진 선배님 통지! 7번! 나오세요! 넌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잘한다! 아! 틀렸어! 남성팀 들어가세요! 출렁이는 맨머리에 청춘을 씹고 형의 탄난 남마드로서 가자 오타카이시마에 불러보는 노래 둥지 잘한다! 저는 끝까지 우리 어머니들 화이팅하시고 갑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은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 아시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있어 사랑할까봐 방안하지마 한눈 팔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들어 신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로 환장하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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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신랑본! 예, 반수! 잘해. 안녕하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어떤 일곱 미디어 분일까요? 에바다, 에바. 에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의 온소피아입니다. 제가 노래할 거니까 맞혀주세요. 에바다, 에바.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시 эп 음악. acceso廓uela! 박경희 잘한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원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걸로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사랑해요 아니야 좋아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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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모른 척 하nehmer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걸요 헤어지면 남이 되어 모른 척 하겠지만 iles 거짓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이래서 노래 맞추고 노래 완성하고 점수 남성팀 만점 더불이 아니라 만점으로 드릴게요 다음 문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티나인데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라라라라 뭐를 이렇게 푸는구나 새 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곡가 3 오 뭐야 하시라고요 화가 날렸네 화났나 봐요 불타는 내 입술 불타는 내 입술 불타는 내 입술 불타는 내 입술 윤수일 윤수일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신나게 놀시고 스트레스와 품체어 갑니다 으이오 으이오 내 운에 불타는 거리 뜨가로든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간 만났던 너와 지금 지금 무엇을 할까 생각을 참기며 하염없이 그날을 그리워지네 불타는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향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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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ommanded 놀래려 orge drills 제 rockets 发 techniques 신나게 다 8 잘못된 만남! 김건보! 실업원! 아무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줄걸 그런 만남이 순후부터 우린 잘 웃게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 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어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이제서야 난 느낀 거야 난 너를 믿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식 듣고 우리의 만남이 없구 우리는 끝났어! 끝났어! 자, 너너너너너던데 내려가요 아, 정말! 박수! 박수! 안 했던 다음 곡, 박희순 씨랑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식 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순후부터 우린 잘 웃게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 뿐인데 너의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단심을 봐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신라파! 오케이! 이래서 다시 만점! 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일어서세요. 뒤로 돌아서 온 열심히 주부님께 인사드리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열정적으로 문의 맺혔어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가져오라고요. 최종 점수 확인합니다. 현재까지의 중간 점수는 얼마일까요? 아마 보죠. 250에 430. 430! 오성TV 월딩 하거든요, 지금. 자, 이제 최종 점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종 점수. 최종 점수. 자, 주장 이은범씨. 네. 역전 앞에 가시죠. 자, 최종 점수 가져오라고요. 몇 대 몇 같이 외치면서. 가져오라고요. 최종 점수. 몇 대! 몇 대! 877에 발부신 남성TV! 공조한 20점 차이로 남성TV! 초콜릿! 이 프로그램에서는 오코코즈 안경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부채표가설명수에서 문화상품권을. AND 전자저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성남 한방 화장품에서 김치냉장고를. 유닉스 진공 스팀 청소기에서 김치냉장고를. 쇠고기 화미 홀드 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들입니다. 아무도 몰래 계절은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이 와도 아이처럼 그대는 울고 있네요 귀하운 나의 눈물로 울지 말아요 이제는 울지 말아요 가슴 시린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떠났어요 울지 말아요 이제는 울지 말아요 바보 같은 그림자는 사는 오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